응 순양은 뭐 그게 그거고 에이씨 그냥 멱살 잡고 싸우면 재밌는 판이고 아니면 그냥 어? 저격하다가 끝나겠네 아니 대체 사막의 눈물을 만든 사람 누구야? 이거 맵 만들 때 초안 기획한 사람 그 이름을 박아놔야 돼 평생 욕먹어서 장수시키게 쟤네도 빛이냐? 쟤네도 빛이 같은데? 다 저랑 돌려가네? 이모키야 너 왜 나보다 느리냐? 이모키야 너 왜 나보다 느리냐? 왜 쟤네도 빛이냐? 왜 쟤네도 빛이냐? 왜 쟤네도 빛이냐? 뭐 왜 쟤보이야 하던 말들아 전함이 많아가지고 우리 순장 레이더 없네 레이드도 없네 위주리도 없고 아 얘 구티어가 없구나 한참 가야되네 그냥 그럼 저기있는게 유구모 아니면 기어죽인데 도요차 파이브는 어차피 잘하면 유지겋고 안 유지나 한발만 맞아도 참 좋을텐데 안 맞을 것 같다 으흥 넌 뭐로 분명 이제 좀있으면 단전이 펼쳐질 것 같긴 한데 뭐로 뭐야 저거 저거 왜왜 저거 뭐야 뭐있지 히퍼야 아니 저 진따새끼 왜 돌격을 해 세대 아니 저거 요저라 이제 야 아무리 삶이 각박하고 어? 그래도 자살은 안돼 어휴 뭐냐 아싸 새바람 어디갔냐 새바람 어디갔냐 유구모 저기있고 그럼 요기에 기어링인데 다시한번 아홉발 한번 가보자잉 이번엔 산만간다 유구모 아 저기 뭐야 아아아아 12,000 아니 27,000 에이이이이 아까보다 한발 덜 박혔네 쟤 죽었고 잠깐만 근데 야마토 어딨냐 위누가 저기서 죽었나? 야마토 저기 있는건데 기어링도 저기 있네? 저기 야마토냐 저게? 오만하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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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시타 터져라. 그렇지. 예? 일시타네. 터진 게 어디야? 야 시야가 떨린다. 아이씨. 잠깐만. 이번엔 뒤지겠지. 어 뒤진다. 각 좋다. 뒤져 이 새끼야. 보면 각이 나와? 피탐 사라지고. 저기 기어링.. 아니 기어링가 아니라 뭐 있지? 이 새끼야. 나 캡팔레요. 나 캡팔레. 존나 많아 여기. 이따가 머리통을 들이밀어야 되는데. 일단 문타나가 우선이야. 아이씨. 캡팔레. 아이씨. 푸트야. 거기서 연막을 쓰면 어떡하니? 보이지도 않는데. 각 주고 있어야지. 쐈고요. 쟤. 쐈고요. 쟤. 쐈구나? 보인건가? 아. 각 안좋아. 양마토 부폭으로 맞추자. 각이 안좋은데. 어이구야. 시타 뚫렸네. 각은 안좋은데 시타는 뚫려. 뭐지? 양마토. 양파ate. 아. 그냥 계속 고폭 쓸걸. 어? 저거 사국인데? 야기야 빨리 죽어라! 우리나라 너 뭐해? 어 개불성해 저거 사부기인데 마창 들어가야지 마창 들어가야지 마창 들어가야지 마창 들어가야지 일로와 새기야 나 근데 중바퀴 꼈냐? 안 꼈네 자 빨리와 나랑 모르자 싸드네? 자 빨리와 돌아줄게 돌아왔으면 뒤진다 너 야 잠깐만 1관 떴는디 너 왜 안오냐 나한테 쟤 왜 뒤로 빼? 새독이 받았어 쫄보 새끼 저거 왜 빼는건데 각잡고 있는건가? 빼는게 아니라 어 아니 저거 어디에 계속 뒤 어.. 잠깐만.. 어.. 오는구나.. 어.. 어이구야.. 머리 뚫었네.. 쟤가 과연 어떻게 올까? 쟤가 안 올 것 같은데 저거.. 아..C.. 저기다 자리 잡았어! 쟤 안와 쟤 안와.. 안오면 내가 찾아가야지.. 빠졌다..맨.. 아니 딜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안.. 어.. 온다.. 딜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안오지? 공짜가 싫어? 딜을 공짜로 주겠다.. 내가 가줄게.. 그럼 내가.. 내가 가 드림.. 공짜 좋아해도 돼.. 친구.. 응? 뭐야 저거.. 너야 복복이냐! 아니 야! 니? vio.. 넌 왜.. 거뿡이야? 아니 딜을 주 왜이 shaveも já uploading complimentary.. 뭐하는 새끼지? 저거? 뭐니 쟤? 몇시 다 까야겠지 하고서는 봤는데 고프기야 쟤 놀라운 느낌 야 그래도 근접 좀 재밌게 했다 철막 들었으면 제가 더 좋았을텐데 에라 이 새끼 뭐네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돌았어 딱히 뭐 빠진거 아유 북보 두개 나가네 일굿 일굿 1등인가? 1등 각인데? 1등 넌 또 왜 졌니? 아니 님 어? 야 왜? 8끼가 10탑에서 1등이야 골컨 골컨 괜찮아 좀만 더하면 골컨 두개 얻는다 좀만 더하면 골컨 두개 얻어 6쫑 2등 또 1등 2등 3등